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, 충북 등 4개 시군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충청권 외 지원 대상 지역은 전북과 경북으로 이번 재정지원은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와 긴급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됩니다. 한편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충남 지역에선 3명이 숨지고 100여 건의 시설 피해와 7천여 헥타르의 농경지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